넵 안녕하십니 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 이번에 만들어 온 인형은 라임프렌즈 셀리 만들기에요 만들어서 왔구요 이제 만드는 과정만 후딱후딱 설명해 드릴게요 자 4호 코바늘 4호 썼구요 해피코튼으로 작업했어요 요거 입술이랑 다리랑 중앙색으로 했고 몸통은 노란색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 나서 준비물은 솜 필요하겠죠 솜이랑 그리고 돗바늘 돗바늘은 뭐 이거저거 할 때 필요하고 그리고 요거 바늘 눈 표현할 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했구요 이제 처음부터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머리 부분 만드는 만드 는데요 뭐 머리 부분부터 만드는데요 머리 1단 일곱 고로 시작해서 원형뜨기 에요 이거는 다 원형뜨기 입니다 요기 원형 원형뜨기 원형뜨기 일곱 고로 시작해 가지고 2단 일곱코 2단은 14코 2코씩 늘려줬구요 3단 3단은 1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4단은 28코 2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해가지고 5단 5단 5단째는 28코 동일하게 그냥 갖구요 6단은 3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고 해가지고 35코가 최대에요 35코가 최대 최대하고 이제 7단 7단부터 12단 이 정도까지 5단은 35코로 동일했구요 그리고 13단 이 정도 되겠죠 28코로 줄여줘요 3코 그냥 뜨고 2코 줄여주고 그리고 14단 위랑 동일하게 한 번 이 이거죠 동일하게 그냥 떠주고 그 다음에 21코로 줄여준 다음에 16단에 보여요 보이시죠 16단에 14코로 줄여주고 17단 7코로 줄여줬어요 그래서 머리 부분 완성 이구요 그 다음에 눈하고 눈 눈은 저 검은색 실로 이렇게 십자가를 그려준 다음에 x자로 그려준 다음에 여기 사방을 이어주면 이렇게 이렇게 되거든요 해보다 보면 됩니다 그리고 입술 입술 부분 여기 적어놨어요 사슬뜨기 얘는 사슬뜨기 사슬뜨기로 9코 떠 준 다음에 기존 1코 세워준 다음에 9코 다시 가니까 이게 2단짜리 2단짜리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뭐 원래는 이렇게 길겠죠 이거를 요렇게 접어줘 가지고 붙여준 거예요 떠주면 되고 이제 그 다음에 몸쪽으로 가는데 몸 일단 몸 1단에서는 7코로 줄여줬던 이런거를 2코씩 늘려줘서 14코 그리고 2단은 21코 3단은 28코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줄이 먹고 늘림 없이 가가지고 5단 요정도 그대로 떠줍니다 28코로 그리고 10단은 21코로 줄여준 다음에 11단 14코로 줄여주고 12단 7코로 줄여준 다음에 마무리를 해 주는 거에요 그리고 날개 부분은 이거 마무리하기 전에 만들어서 달아줘야 되는데 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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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은 원형뜨기구요 당연히 여기도 원형뜨기 입니다 원형뜨기 1단은 5코로 시작해가지고 2단은 2코씩 늘려줘서 10코로 간 다음에 3단은 10코 그대로 가고 4단은 3코 그냥 두코 줄여주면서 한 번 더 해주면 8코로 줄여준 다음에 5단은 6코 2코 그냥 두고 2코 늘려주 아니 줄여주고 해서 6단은 늘리거나 줄임없이 6코로 해서 이렇게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타원형이 되어있죠 이렇게 5코 10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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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코 6코 6코 이런 식으로 해서 날개 부분 귀엽게 마무리 했죠 그리고 다리 부분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원형뜨기구요 5코로 진행했다가 2단째 1코만 늘려줘요 뭐 5개 그냥 뜨고 4코 그냥 뜨고 2코 늘려주겠죠 뭐 그런식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3단에서 1코 줄여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다리 부분 완성했어요 그러면은 요렇게 라인프렌즈 셀리 만들기가 완성이 됩니다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했는데 이거 요렇게 하면 요걸 만들 수 있어요 젤로 빨리 만들었던 것 같아요 라인프렌즈는 코니도 만들어봤구요 브라운도 만들어봤죠 근데 라인프렌즈 중에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게 여기 셀리 병아리 인가봐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라인프렌즈 식구들을 만들어봤어요 또 있나요 또 있으면 한번 또 도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는 솔직히 쉬워요 쉬웠던 것 같아요 얘가 제일 쉬웠는데 그래도 뭐 귀염귀염 하죠 쉬워도 귀염귀염 합니다 날개 부분 이렇고 자 이 부 이 얘 혹시라도 쉬운 부분 혹시라도 만드는 거 제작기가 궁금하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혹시라도 모르니까 제작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예 그렇습니다 라인프렌즈 아유 인사하려고 그랬는데 라인프렌즈 여러분 자 이렇게 만들었구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은 안녕히 계십시오 아 아 아